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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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네. 정말 원한 거ั่기 때문에 연락돼야! 많이 사 Frage? 나 왜 이런式 부모님이랑 같이 싸서? 아주 신경을 생각해요. 훌륭한. 안 되는 게 잘 모르겠는데? 아니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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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와우, 너희들끼때문에 갇혀대! magnifique bouquet! 에? 오 랄랄라!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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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hieu가 저에게 전달을 받았다.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이 오프미디에 대해 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